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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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메뉴는 사 barbecue. 오늘의 메뉴는 사원과 함께! 박살 야채를 넣어 계란 자유를 넣어줘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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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자 설탕 물 스팸 참기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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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안녕하세요. 수호입니다. 오늘은 사진리 각니와 란뽀 오니깃을 먹겠습니다. いただきます チョコが食べてみました もちもちもち 味は甘い 味はないです 味は甘い とても甘い とても甘い 味の甘い 味は甘い 味も甘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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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달콤하고 맛있어 맛은 아삭아삭 바삭한 맛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아삭아삭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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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맥주 저는 반찬의 전통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네요 저는 반찬을 많이 넣어서 인생에서 매콤하고 맛있어요 저는 반찬을 많이 넣어서 많이 먹으면 더 맛있어! 너무 맛있어! 바삭바삭 정말 맛있어! 고소해요 고소하고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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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마카롱 오돌뼈 흑미디어장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마요네즈 닭다리 닭다리 핫도그 초콜릿 역시 너무 잘 어울리더라구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와우 음... 아... 너무 맛있어요 저는 닭다리 이 맛은 저는 닭다리 아... 다닭다리 뱅 뱅 뱅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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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